한글자막 by 한효정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을 열어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가라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에 연결하네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린 그분의 것 그분의 배성 그분 목장에 연결하네 우리는 주님의 배성 그분 목장에 연결하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의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을 대대에 이르신다 우리는 주님의 배성 그분 목장에 연결하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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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멘